아우 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투자자님들 관광지와 협업을 통한 어떤 원래는 다 하고 있는 거고 기업들이 다 투입한 면정과 노력의 효과물을 여러분들께 의미하는 차이 그리고 성과를 병신하고 유연소를 상승해 주시면 이제 멘탈호성과는 서비스랑 출신하면서 저희 마크팀 서비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람들이나 또는 기업체들에게 보여주면서 또는 이제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엔데믹 상황을 앞두고 대구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스타트업, 새로 기업을 시작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 오늘 많은 엔젤 투자자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협찬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대구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